루이뽑기 4연타입니다. 루이뽑기 4연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타구요. 바로바로 가보겠습니다. 첫번째 루이뽑기. 바로 갑니다. 3, 2, 1. 첫번째 루이뽑기. 뽑기 갑니다. 첫번째에요. 자, 첫번째 루이뽑기. 확인. 자, 위에 하나. 자, 밑에 하나 더. 오케이. 일단 두개. 나쁘지 않구요. 일단 두개. 자, 오픈해보면 되겠죠? 첫번째 카드 먼저. 오픈 갑니다. 로즈. 예, 뭐 그렇게 나쁜 영혼은 아니고. 두번째. 두번째! 고이. 마지막 카드. 오픈. 나와라. 나와라. 아아아아아아. 녹짱구. 일단 퍼즐이라든지. 조각을 위해. 조합을 위해서. 일단 놔두시는게. 예, 미안해요. 첫번째. 루이뽑기 끝났고. 두번째. 루이뽑기 갑니다. 자, 두번째. 두개. 세개. 네개. 다섯개. 다섯개. 아, 카드. 다섯개. 총. 여섯개. 왔어 가자 왔다 왔어 왔어 아 왔습니다 형님 손 모으시고 형님 갑시다 첫번째 카드 오픈 양보다 질이지만 양과 질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림 말고 클레오 두번째 두번째 그 이거 그 조합할 때 예 그 어 예 세 번째 에이사 짝퉁 무송 네번째 무빙해 그냥 웨이브 다섯번째 다섯번째 꼬옥 봉황 마지막 카드 누굽니까 마지막 이장 마무리 아 역시 양보다 질인데요 아쉽습니다 다음 가볼게요 세번째 루비 뽑기갑니다 자 일단 한개 일단은 한개구요 제가 아까 방금 말했죠 양보다는 질이라는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직 실망하지 실망하기는 이르구요 갑시다 첫번째 카드 오픈갑니다 속여 두번째 누굽니까 마지막이 두번째죠 마지막 마지막 유리 유리 아 큰일이 왔다 와 나올 만할 것 같은데 나올 것 같은데 마지막 루비 뽑기 가자 자 마지막 루비 뽑기 몇개입니까 확인 위에 한개 밑에 없네요 일단 한개 양보다는 7 2 2 3 님 이따가 답변해 드릴게요 좀만 계세요 오픈 첫번째 카드 캐리 두번째 제발 наж υ learn 누우 누우 마무리 행님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gusto